빨리 처리해. 디케이 자금 안 받겠다고 지금? 당신 제정신이야? 그깟 자존심 때문에 지금 다 망치고 있잖아. 현금은 제 사무실로 옮겨놨습니다. 지금 난 유령이에요. VIP 투자 클럽,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.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. 정수련 씨는 절대 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. 다니엘 김대표, 남자, 여자, 뭐 그런 건가?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, 대표님. 도와주십시오, 대표님. 내 운이 날 노리고 있어. 실패하면 네가 영순이야. 정체가 뭐예요? 그게 알고 싶어요.